지난 한 주간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와의 절기들을 실현하셨음을 함께 나누었죠 이제 집회 후에 다음 세대들은 7층으로 이동해서 성경 통독을 거의 매일 2시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독 이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우리 아이들이 거의 다 읽었는데요 통독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묵상했는지 그 묵상의 종이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깨달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우리 어린 친구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놀리면 그것은 창조주를 놀리는 것과 같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을 읽은 어느 친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나누시고 할 일을 다하고 휴식을 취했다 나도 할 일은 끝까지 하고 쉴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을 읽은 5학년 친구는 나도 나 때문에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얻었으면 좋겠다 제가 용기를 얻어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5학년 친구는 창세기 33장 10절을 읽으면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를 시기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니 서로 사이가 좋은 것 같다 나는 동생들과 싸우면 화해도 다시 싸우는데 그래서 나는 야곱과 에서를 본받고 싶다 나는 동생에게 칭찬을 해줄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린 자녀들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몇 가지 사례였죠 주님은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이죠 본문 4절에 보시면 주님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대 따라오대 이 따라오대라는 이 단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이 부르시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을 부르시자 듣고 따라갔습니다 즉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목자 예수님만 따라갔을 때 저들의 인생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감격과 기쁨과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이 되었죠 새해가 되었어도 뉴스를 보니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또 우리는 새해 결단과 결심을 했겠지만 나의 인간적 결단은 그리 오래가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일날 올해 앞으로 드려질 2019년도 우리 앞으로 드려질 52번의 그 예배 속에 우리는 새해를 향한 벅찬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자 예수님께서 2019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올 한해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 헤아릴 수 없는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가 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냐면 예수님만이 나를 무한한 가치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한한 가치로 나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가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인 이유는 그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는 바로 자신의 생명보다 양들의 생명을 더 가치있게 여깁니다 이 목자는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바보와 같죠 어찌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양은 눈도 보이지 않고 잘 보이지 않고 집도 잘 찾아오지 못하죠 또 양은 동료 뒷공무니만 따르다가 길도 잘 잃어버립니다 양은 목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붙여주시고 양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정히 부르시지요 또 양들을 위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리가 왔을 땐 목숨을 걸고 싸우시죠 그리고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무한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죠 인생에서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17살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서 자신의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 말씀 앞에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속에 선한 것 하나도 없고 또 주님을 위해 선한 일 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은 로마스 5장 8절과 10절에서 우리를 얼마나 무한한 가치로 여기시는지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지 말하고 있죠 로마스 5장 8절을 먼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죄인되었을 때에 무가치한 자였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우리는 무가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깨트리실 만큼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5장 10절을 보면 더 나아가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요? 원수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역한 자가 우리들의 실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을 무한한 가치로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동양고전에 사마천이라는 자가 사기에 이런 말을 썼죠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존재를 넘어서 우리를 무한한 가치로 알아주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 앞에 무엇을 기쁨으로 바치실 수가 있을까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크리켓 선수로 명예를 드렸고 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던 시티 스터드라는 청년의 인생을 보십시오 스터드라는 사람이 너무 멀리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요즘 스카이 캐슬 이런 드라마에 보면 상류층 자재들의 그러한 잘못된 교육 행태가 나온다면서요 그런 자들의 곱하기 천배쯤 하면 저 스터디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이 스터디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하죠 허드슨 테일러 등과 함께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려받은 모든 상속 재산을 무디 신학교 또 당시의 고아원 사역을 믿음으로만 감당했던 조지 밀러 등에 다 기증합니다 53살의 나이에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지만 어느 날 영국의 리버풀 거리를 걷는데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는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때까지 헌신합니다 그가 죽을 때에 하얀 추장으로 추앙을 받고 그리고는 그의 장례식 때 7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그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누가 나를 이 세상에서 무한한 가치 있는 자로 여기겠습니까 우리를 무한한 가치로 여긴 그분 바로 그분이 내 앞에 있기에 우리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희생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깨달음과 이 헌신 이 오늘의 새해를 앞두고 혹은 나의 미래를 앞두고 무한한 가치로 나를 대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바치는 우리 모든 양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면합니다 두 번째로 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냐면 그가 무한한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책임 10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그 책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죠 그런데 그 받침의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까지일까요 보통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보면 길어봤자 10년 무상보증 이렇게 보장하죠 그러나 제 11년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예수님의 그 책임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요한문 6장 39절에서 확인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언제까지에요? 유효기간이 마지막 날까지에요 마지막 날까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들을 대우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7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양의 문 그가 살아있는 문 자체가 되십니다 이 문은 돌봄과 보호를 의미하죠 즉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또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할 때 때로는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들어가고 나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정의 생계, 가정의 생활, 살림살이, 또 직장, 또 사업장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들을 우리 예수님은 들어오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더 풍성한 생명이란 바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계획은 참 작은데 목자 예수님을 줬다 보니 따르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비범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병이여 참 보자것없고 감추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목자 예수님께 드렸더니 나의 작은 걸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아파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 목자 예수님을 조차 묵묵히 하루하루를 갔더니 어느덧 나의 모든 재앙이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죠 형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처럼 만민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더 풍성한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 문을 열어주시고 차고 넘치는 기도응답을 주시고 탁월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선한 마음과 굳건한 인내심을 만들어주시고 아멘할 때까지 밤새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예수님 우리의 무한한 책임을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이 선한 목자와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절도요 강도가 있고요 또 12절에 보면 사꾼과 이리떼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양떼들을 책임지지 않죠 또 이들은 오히려 자기 이속을 위해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의 관계가 약해지면 결국은 그 양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바로 이 그림을 이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철로 역정은 주인공 이름이 크리시안이죠 기독도라고 나오는데 크리시안 그는 일찍이 양의 문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곧 양의 문이니라 그는 양의 문을 통과하여 저 빛나는 천성을 향해 좁은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두 명이 담을 뛰어넘어 자기에게로 옵니다 그 두 명의 담을 뛰어넘어온 자들의 이름이 뭐냐면 허울과 위선이었습니다 허울과 위선 허울이란 뜻은 형식주의자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모든 것을 예식을 통해 내 공로 내가 쌓겠다라는 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거져주신 하나님의 을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또 위선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내가 구제하면 금식하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모든 칭찬의 목표가 인간인 자가 바로 위선자예요 이 두 사람의 고향이 재미있습니다 고향의 이름은 허영입니다 허영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도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거부한 도시에서 태어난 자예요 허울과 위선 이제 크리스찬이 이 두 사람의 담 넘어오자 책망합니다 아니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온 자는 도둑이오 강도라는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네들은 저 양의 문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허울과 위선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 문을 지나는 것이 불편해요 즉 크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이 불편해요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 허영의 도시는 이렇게 담 넘어오는 것이 천년 동안 지속된 관습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허울과 위선 당분간은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크리스도가 입혀주신 의의 흰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성경 말씀도 없었습니다 결국 길이 세 갈래로 나뉘어지고 한 길은 좁다란 길 다른 두 길은 평탄하고 넓은 길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은 말씀의 인도함을 조차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허울과 위선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길로 선택하죠 결국 그 평탄하고 넓은 길은 알고 보니 허울은 위험의 길로 빠지게 됐고 위선은 파멸 길로 빠집니다 두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도요 때로는 허영 즉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만 줬다가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을 놓칠 때가 있죠 때로는 허울과 위선의 이름으로 유혹을 받아 목자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허영 즉 자기 자랑에 빠져서 위선의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정로를 이탈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 자기 부인이라는 좁은 길 대신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길 대신에 그리고 오히려 내 영광을 추구하는 편한 길에 빠져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존경한 영적 지도자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정말 그것 때문에 되게 고통하고 아파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오랫동안 아픔으로 남아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죠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고는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떠나온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서 아픔의 기도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상처를 받은 것 그것은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죠 지금 내가 그 과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혹시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이 우리를 무한히 책임져 주실 뿐이지요 사람을 신뢰했다면 신뢰한 만큼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으셨다면 다시 일어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무한히 책임져 주시는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극율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나를 무한히 책임져 주신 목자 예수님을 통하여 내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든 상관없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우리 목자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엽사를 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신뢰하지 마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합시다 시작 저를 신뢰하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지막 왜 목자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냐면 그분만이 무한한 친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한한 친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일어난 지 약 6시간 7시간쯤 됐겠네요 지나간 밤 우리는 혹시 밤을 잠을 뒤척이며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 밤에도 목자 예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셨어요 오늘 우리는 일터 다 걸어잠그고 안식의 시간 왔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일터에 가계셔서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고 계세요 또한 오늘 아침에 내가 처음 눈을 뜨고 귀를 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한 나의 아들아 사랑한 나의 딸아 이미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길게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고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들은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렇게 하루 온종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그날 하루는 나의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루가 됩니다 또 그렇게 맡기며 사업을 하면 내 사업장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업장이 되지요 과연 그러한 주님과 더불어 얼마나 더 친해질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더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14절을 보시면요 14절 말씀은 제 인생을 바꾼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4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아 그래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아가고 있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알아가고 있지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어디까지 친밀함이 성숙될 것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조금 어려운 말로 위격간의 친교라고 하는데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교제하셨어요 서로를 기쁨으로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기뻐하여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성자를 통해 성령을 통해 온 우주만물을 심히 보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응답받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친밀함 예를 들어 누가 본 상자 22절에 주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세례를 대신 받으셨을 때 이러한 음성을 들으셨죠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얼마나 친밀함을 느끼기시겠습니까 근데 이 성삼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격간의 친밀함 1. 우리도 예수님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이 구절을 만났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는데 어찌 예수님과 무한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또 한 가지는 사모가 됐어요 주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인격적 친밀함을 갖기 위해 젊은이들은 이성을 통해 그 목마름을 해결받으려고 하고 또한 저마다 그 친밀감을 바꾸기 위해서 때로는 방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독에 빠지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장하신 약속 내가 너와 친밀한 그 교제는 내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누리는 교제만큼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니 얼마나 벅찬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무한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글을 지시기 전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나 그가 결단하셨죠 자신의 영원전부터 누렸던 이 생명의 교제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할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무수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죽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았고 그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17절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 그 교제 속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이 개념은 그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 곧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참된 의미에요 그 친밀함 그 감격 그 교제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러하게 올 새해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는 것은 이 부르심 때문이에요 올해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에게 주름살을 하나 넣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겠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빠지고 그건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선명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작년보다 더 친해질 거란 사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요 시편 116편 1절 2절 보세요 여왁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응답 몇 번 받았을까요? 공동체적으로 응답들 받고 개별적으로 응답 받고 저만 하는 기도응답 이번 주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저 기쁜 거예요 제가 가끔 가끔 차 안에서나 혼자 있을 때 막 춤을 추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서 또 사도바울은 심지어 우리가 말로 구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아직 주님 앞에 아뢰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의 소망만 아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응답된 것 때문에 바울은 늘 찬양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새해가 되었어도 여전히 경제원실 때문에 답답한 남성들 계십니까? 다 주님 앞에 아뢰세요 사무실에 앉아서 딴 생각하지 말고 또 네 친구가 나를 도울까? 저 사람이 도울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아뢰세요 주님 앞에 컨설턴트를 받으세요 주님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 이거 힘들어요 주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가 아뢰했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뢰지 않은 것 그리고 차마 주 앞에 얘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도 다 들어주시고 올바른 응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에 고등부 목사님이 한 학생의 고백을 들려주셨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전체 공동체와 함께 나눕니다 그 아이는 아빠에게 핍박을 받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아빠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고등부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훈련이죠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 아이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 훈련을 받으며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아빠에게 다가가서 진정으로 이야기해 보면 아빠도 조금씩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집에 한 사람만이라도 죽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말에 그 사람이 내가 되겠다고 고백했다 죽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있으며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확한 고백이잖아요 이 아이는 저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고백 보시면 그러나 몇 번 노력해도 바뀌자는 아빠를 보며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런 일을 아빠와 싸우는 것보다 아빠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더 두렵고 무서워서 먼저 아빠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아빠에게 다가가라 그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내가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껏 이해할 수 없었던 아빠의 행동이 아빠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아빠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아빠를 용서하지 못할 줄 알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빠를 용서하게 되었고 내가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저도 고등학교도 이렇게 못했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드는 한 아이가 그 가정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들은 음성, 순종이 더 풍성한 생명, 서롱성의 모든 공동체를 향한 주의 음성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담은 아름다운 소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 평생 폐교력과 척추질병으로 투병한 분이었습니다 결혼할 수 없는 몸이었었죠 그 당시에 서른일곱, 여덟이 넘어가는 노처녀였는데 남편 미우라 마치오 경건한 크리시안이었죠 한 3, 4년 나이가 어린데 청혼을 합니다 서른다섯 살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단 3일간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결혼하겠다라고 청혼합니다 또 기적적으로 결혼 이후에 아야코의 몸이 잘 회복이 되어졌고 두 사람 평생 함께 아름다운 소설을 만들어내는 조력자와 소설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책 내 운명의 길 위에 삶이 남긴 것들 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자신의 남편 미우라 마치오를 이렇게 추모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되게 불우한 시절을 보냈대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형과 누나는 할아버지에게로 그리고 남편은 외조부에게로 보내어줬대요 감사하기도 그 외조부는 성경을 사랑하는 크리시안이었대요 날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셨답니다 자신의 남편이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이러한 시를 썼대요 나를 맡아 길러준 가난한 농가에는 성서도 있었고 성가도 있었지 어릴 때부터 주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어간 이분은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을 영접하고 독실한 크리시안으로 자라가요 그러나 10대 시절 또 어려움을 겪어요 아빠가 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본인도 10대 시절의 폐결핵을 앓은 거예요 콩팥을 떼어낼 수밖에 없었고 정말 무지막지한 통증으로 고통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주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와 이러한 시를 남겼어요 괴로움도 고마워라 콩팥 하나 떼내고 예수를 알았으니 이 안이 좋을 수 온가 이제 이 청년이 자라 병든 아야코에게 청혼을 하고 이제 약혼식 때 둘은 성경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평생 동안 날마다 그때 약혼식 때 만나 교환했던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이며 인생의 새찬 시련을 헤쳐나아갑니다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이 부부가 들었던 목자의 음성 하루의 고생은 하루면 족하다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 참고 견딘 자들은 행복하다 여러분 고통과 시련이 가득해도 목자 예수님의 음성은 더욱더 크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벌써 아름답게 채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님 그래서 올 새해 또 내 미래 때의 모든 장례를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이 또다시 나의 인생을 아름다운 빛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볼 것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목자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한 해를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목자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찬미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 내 모든 미래 장례를 주 앞에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 안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영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아가